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.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장중 각각 8.2%와 5.7%까지 하락했습니다. 호텔실라도 장중 6.2% 내렸습니다. 최근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멸공 메시지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외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특히 일각에서는 신세계 그룹의 중국 사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이날 신세계 종목 게시판 등에는 대기업 오너의 정치적 발언은 위험하다,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